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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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원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순두부 열라면 김밥.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 일단 순두부 열라면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국물에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다 졸았네. 와 괜찮다.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설레는데? 음... 음... 맛있다. 순두부 음... 와 이거 해장 제대로 되는데? 계란 터뜨려가지고. 제가 어제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스읍.. 와 근데 해장 너무 잘 되는데요?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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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반 김밥 일반 김밥 돈까스 김밥 김밥도 맛있어 이게 참치 김밥 순두부랑 같이 계란 터트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이거 열라면 말고 다른 라면으로 하면 맛없나요? 열라면이라서 맛있는건가? 초콜릿 초콜릿 라면이 너무 맛있어 저번에 끓였을때 면이 너무 부어졌어 근데 물이 많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네 나 물 젖을 잘못했나? 근데 간은 간은 딱 됐는데 국물 라면 중에 이때까지 만들어먹은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음 하 땀나 라면 딸기만第 부품 dem 웅 라면 오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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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밥 말아 먹어야겠어요 밥 말아 먹으면 그냥 순두부찌개야 밥 먹어야겠어요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긴 졌나봐요 땀이 엄청나네 두 개 같이 자 오늘 이렇게 순두부 열라면이랑 김밥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딱 제 스타일인데요 얼큰하고 그냥 순두부찌개 같아요 저 이거 그냥 열라면 먹었을땐 좀 많이 매웠거든요 근데 순두부가 들어가서 그런지 맵기도 딱 적당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김밥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너무 잘했어요 두 개가 제가 어제께 과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니까 속도 좀 안좋고 머리도 조금 아프더라구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싹 사라졌어 해장 제대로 였어요 진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원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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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